제가 워낙 또 하이힐 러버니까 세상에 승희씨 몇 켤레 있어요? 저는 하이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? 네 저도 한 3켤레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약간 저 이걸 신으면 그냥 아 맞아 나야! 맞아 아 맞아 나야! 맞아 약간 전구 있죠? 전구가 뿅 하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약간 슈퍼 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야 진짜로요 제가 그냥 집에서 챙겨온 힐이 있는데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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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우와 이거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와 이거는 완전히 보석 같은 네 후두죠 색깔이 너무 영롱하고 제가 사진 찍거나 어디 초청 받아서 가거나 근데 이 힐을 신으면 발 모양이 너무 예쁘죠? 너무 신발이 예쁘다 신으면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와우 오빠한테 진짜 찰떡이다 어머 진짜 어머 어머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요 어머 진짜 어머 아니 그 저 발등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?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다 세상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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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서 사진을 하나만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찍어야지 찍어야지 아니 이 집에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 잘 어울린다 발끝까지 엣지 여기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저 한 번 신어봐라 신어봐라 와우 나 이거 처음 신어봐 이 브랜드 아 45 사이즈가 딱 여자 것도 예쁜 사이즈 응 공열스가 있네 어머 어머 이거 편하다 생각보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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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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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입니다 아니, 이거 시민에게 생각보다 편한데? 아니, 엄마. 근데 조건 오빠가 힐댄스를 진짜 잘해요. 저도 힐댄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.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걸로는 또 쑥스러워. 맞아. 쑥스러울 땐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. 힐를 신어야지. 나야! 걷는 걸 제일 좋아해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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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음악 주세요. 네, 시작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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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손이 너무 예뻐. 깔끔해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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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하게. 너무 좋아. 쑥스럽다. 진짜 이건 조곤 씨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독보적이다. 너무 좋다. 그렇게 치니까 완전히. 완전히 또 변신이 되네. 그치. 그치. 대단해요. 정말 대단해요. amazing.